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ETS 출제자가 선호하는 토익 기출 어휘 30선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토익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필수 어휘 제가 30개를 소개할 거예요. 예문과 함께. 우리가 예문 중심에 학습을 해야지 시험장 가서도 ETS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잘 듣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보스 A&B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친숙한 표현이죠. 보스 A&B.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짝이 돼서 서로 등장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이걸 A하고 B 둘 다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하시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 보스가 강조할 때 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보스 A&B에서 보스의 품사는 사실 부사인데요. 부사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밑에 예문이 있는데 예문에서 이거 보스를 지워도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보스라는 부사를 썼는가. 도대체 글쓴이의 의도가 뭘까. 아 강조로 하기 위해서구나. 전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간단히 쓰는 게 원칙이죠. 이걸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이 부사를 왜 문장에 추가했을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파트 7 지문에 보스 A&B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요. 그 문장은 제가 미리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놔요. 대부분 정답 단서예요. 우린 어떤 내용을 강조하죠? 중요한 내용.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출제 원칙은요. 그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문제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글을 써서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쓴 글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독자가 중요한 내용이 뭔지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법을 알아야지 파트 7 글을 읽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다루는 이런 표현들은요. 파트 5 빈칸 치우는 용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파트 7에 등장하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 좀 더 이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쓴 늘 보스 A&B 파트 5에서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파트 7에서 지문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 문장은 살짝 표시한다. 대부분 정답 단서이다. 자, 잊지 마세요. 자, 제 강의의 특징이 뭐예요? 5, 6, 7 같이 연동하는 거죠. 어차피 같은 영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모니카는 방문했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 두 군데 모두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를 방문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으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Either A or B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보스 A&B는요. A하고 B 둘 다였죠? 근데 이제 Either A or B는요. A 혹은 B 즉 둘 중에 하나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크리스는 원하고 있어요. 자, 이 원탄 동사는 또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죠? 자, 이런 것도 사실 기출 포인트예요. 우리 영어 동사 중에는 투부정사항 결합하는 거 동명사항 결합하는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 투는 뭐라는 거라고 한다? 투부정사. 그래서 이제 뭘 구매하고 싶어 하나 봤더니요. 커피 혹은 티 즉, 뭐 둘 중에 한 가지 것 그 어떤 거라도 구매하기를 원한다. 이런 문맥을 전달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모두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보스를 쓰면 되겠죠? 보스 커피 앤드 티 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할 때는 이더 A or B를 씁니다. 참고로 이때 이더도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보사죠. 접속사는요. 오월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등위 상관 접속사. 위상이 동등한 것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더 A or B 파트 5에서는 이더 A or B가 서로 짝이 돼서 출제가 되니까 동시에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번에는 리더 A nor B죠. 이 녀석이 완벽하게 보스 A and B하고 반대말이에요. 보스 A and B는 A하고 B 둘 다죠. 하지만 이 녀석은요. A하고 B 둘 다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개념이죠. 역시 리더의 역할은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보사고요. 여기 노을이 접속사예요. 그 장치는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두 개가 있죠. 이걸 갖다가 뭘로 연결했죠? 바로 리더 A 노을 B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인 그 장치는 믿을만 하지도 않고 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즉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 리더 A 노을 B를 씁니다. 이것도 시험의 단골이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나도 언니 A 버드홀소 B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 녀석도 사실 강조점을 두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버드홀소 이하의 강조점이 있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파트7 지문에서 발견하면 이 버드홀소 이하의 내용을 조금 더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주어인 팀 나오고요. 동사는 스픽스 3인칭이니까 S가 붙었죠. 그 다음에 나도 언니 브리프리 버드홀소 펄스위스비 나오죠. 그래서 팀은 간결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B에 해당된 내용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예문을 봐야 되겠죠. 자 계속 갈게요. 이번엔 다섯 번째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솔루션에서 The Solution이 뭐예요? 주어 B동사 다음에요. 지금 이것도 형용사 보호 두 개가 뭘로 연결되어 있죠? Not A But B라는 그렇죠? 이런 등위상관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역시 어디에 중점이 있죠? But B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Not A But B 자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6번 Despite하고 Still 자 이 두 가지 녀석은 또 서로 짝이 돼서 잘 나와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이 Despite하고 동의어 중에 In Spite Of가 있는데 그러면 In Spite Of도 Still과 짝고인가요? 네 그렇죠. 자 실제로 또 우리가 사전에서 이 보사 Still을 찾아보면요. 이 Still을 정의할 때 Despite나 In Spite Of를 써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뜻이 뭐냐? 보통 Despite What Has Just Been Said 이제 막 언급된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문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Despite라는 전치사하고요. Still한 부사가요. 서로 짝이 돼서 같은 문장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ETS는요. 여기에 빈칸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빈칸을 줘요. 지금 제가 왜 문장 중심으로 어휘 설명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ETS는 우리한테 어떤 특정한 영어 단어의 한국말 뜻이 뭐냐? 이렇게 그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Part 5도요. 한 문장이 나오고요. 그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근데 그 빈칸에 어떤 것을 채우냐? 그것은 그 주어진 문장 안에 그렇죠? 정답 단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는 그 뒤쪽에 뭐가? 스틸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는 앞에 뭘 넣었죠? 바로 Despite나 In Spite Of를 넣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어떻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이때 스틸도 안 써도 되잖아요. 보사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죠. 왜 썼을까요? 역시 강조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장은 Part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주시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현장에서 제 강의를 들어봤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험장은 이 Part 7 지문을 먼저 읽고 풀거든요. 왜냐하면 ETS 출제자도 처음에 이거 지문을 구했을 때 먼저 읽어야지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읽으면서 ETS 출제자가 한국말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이 지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미리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 판단은요. ETS 출제자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어법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어라는 언어는요. 전세계 영상자 모두의 공통의 약속이죠. 우리가 공통 언어를 써서 소통을 하려면요. 동일한 원리원칙 하에서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운용했을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ETS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문장 그리고 이런 어휘 표현들이 Part 7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Part 7 지문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요. 단순히 해석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역접으로 나오는 이런 문장들은요. 무조건 주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죠. 보통 영어 문장 주어로 시작하는데 이 디스파이트는 주어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할 때는요.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어디다 쓰죠? 시선을 먼저 잡아 끈 다음에 뒤에서 빵 하고 터뜨리는 거죠. 이러한 어법을 우리가 알고 Part 7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배워야 돼요? 바로 이렇게 어휘 학습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휘를 예문 중심으로 학습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5, 6, 7 다 같이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인데요. 똑같은 문맥을 형성하는 것 중에 품사는 다르지만 뭐가 있죠? 우리 접속사 얼더우나 더우나 이븐도우가 있죠. 그래서 얼더우, 더우, 이븐도우도요. 이 부사 스틸하고 짜게 돼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역접에서 지금 스틸이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둥이 접속사 벗과 스틸이 또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챙기시면 다 챙기시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뭔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진 않죠?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이 이 어휘를 학습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일곱 번째 자, 이번엔 뭐하고 뭐가 짝꿍이죠? 이 애프터라는 여섯과요. 파이널리가 또 짝꿍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자,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영령사전에서 이 애프터하고 파이널리를 찾아보시면 이 두 가지가 짝꿍이라는 것이 사전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모든 예문은요. 영령사전의 근간을 두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의 지연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그 비행편은 마침내 이룩했습니다. 이렇게요. 역시 여기다가 빈칸 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빈칸을 주고 우리가 문제를 ETS가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짝꿍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딱 이 패턴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또 워낙에 유명하죠. 도우즈 후 자, 이때 도우즈는요. 불특정한 피플 원래 대명사는요. 보통 앞에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 이 도우즈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비교하는 문맥에서 비교 대상이 복수일 때 앞에 이미 언급된 복수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때 도우즈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이 도우즈 후는요. 불특정한 피플을 뜻하는 거예요. 즉, 겉모습은 대명사인데요. 실제는 뭐다? 불특정한 피플. 그래서 그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 도우즈 후 라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요. 복수동사가 와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스위치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후는요. 관계대명사일 때 사람 선행사의 꿈이죠. 자, 이때 분명히 도우즈는 겉모습은 대명사지만 실제는 뭐다? 불특정한 대상 즉, 피플을 뜻한다는 거죠. 피플 자체가 복수명사니까 뒤에는 복수동사 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포인트 얘기하면요. 이 월크는요. 이렇게 자동사인데요. 이 딜레이션트리라는 또 부사하고 서로 콜로케이션 서로 짝꿍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어주시고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을 성취하는 거니까 성공을 거둔다라고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타동사 뒤에 석세스, 명사, 목적어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사명식 구조예요. 주어는 도주가 주어죠. 피플이 주어예요. 다만 관계의 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계절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명사 꾸미는 게 뭐예요? 형용사니까.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고 시험장 가주세요. 자, 이번에 아홉 번째 스페셜 라이즈 인 토익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자동사죠. 우리 영어 동사는요. 자동사, 타동사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곤란을 겪는데요. 평상시 어휘학습 특히 동사를 학습할 때 사전에서 반드시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거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거 우리가 시험 보기 3일 전에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영어의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시차가 제각기 다르죠. 근데 이 스페셜 라이즈라는 녀석은요. 이게 전체가 인하고 짝꿍이에요. 예문 잠깐 볼까요? 벨라 앤 브라이언 리미티드 업체 이름이죠. 이 회사 단수입니다. 스페셜 라이즈 단수 스위치 맞춰야 되죠.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웹디자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라이즈 인 전체 사까지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우리 학생들 자동사 또 몇 가지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컴플라이 위드 릴라이 온 어때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학습할 때는요.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그리고 그 동사가 어떤 전체 상같이 결합해서 쓰여지는지 그걸 우리가 사전에서 유심히 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엔 열 번째 Challenging Tasks인데요. 자 여기 ING가 붙어있지만 얘는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콜로케이션 이 두 개가 서로 짝꿍이거든요. Challenging Tasks 근데 우리가 Challenging 하다는 건 뭐예요? 하기가 쉽지 않죠. 도전적 업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도전적인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해보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전적 업무를 맞는 것은 맞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저렇게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요. 단수 취급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보이시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 사명식 동사 나오고요. 그 뒤에 effort가 뭐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사명식 구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 언더테이킹은 또 이렇게 ING가 붙었는데 동명사네요. 네 그렇죠. 동명사 이때 이 챌린징은 뭐예요?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ING 형태의 형용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어의 ING 형태는요. 또 쓰임새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CHALLENGING TASKS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로 짝이 되는 표현 뭐라고 한다? COLLOCATION 이런 표현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열한 번째 STRICTLY CONFIDENTIAL 부사 형용사 이것도 뭐죠? COLLOCATION 그 정보는 엄격히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COLLOCATION 표현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영령사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죠. ETS가 영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시험에 낼 수는 없고요. 사전에 반드시 명시가 돼 있는 것만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인풋을 많이 보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ETS가 내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겠죠. 왜냐하면 인풋이 좋으니까 시험 결과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trictly Confidential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합니다. 두 번째 Work Property 아까 제가 Work 자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는 뭐가 있었죠? Diligent Tool에서 부지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국어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이 Work가 사람이랑 어울렸을 때는요.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계장치가 Work한다는 건 뭘까요? 작동하다 작동하지 않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정 진술이니까 Doesn't Work Properly 그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거지만 기계는 작동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고장이 났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Work Property 역시 이 동사하고 그쵸? 이 부사가 서로 짜게 되는 Collocation이니까 같이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문장 단위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 세 번째 역시 또 자동사 표현인데요. Arrival Promptry 라고 나왔죠?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서 도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서로 짜게 되죠. 사실 우리 부사의 가장 기본 기능이 동사 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Adverb 라고 하죠? Adverb 동사의 뜻을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문장의 주어 The Speaker 나오고요. Arrive 자동사 과거 시제네요. 그 다음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왔죠? 부사 그리고 전치사고 시각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강연자는요. 2시에 정각 아주 시간을 딱 엄수해서 어떻게 했다?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rrival Promptry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열네번째 Benefit From이죠. 사실 Benefit은 동사하고 명사일 때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ETS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ETS는 건보수면 똑같지만 기능이 다양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어휘가 한 가지 기능만 있으면 단순 암기할 수 있죠. 하지만 건보수면 똑같은데 기능이 많을 때는요. 단순 암기로는 우리가 섣부르게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ETS가 건보수면 똑같지만 기능이 다양한 어휘를 좋아하는 거예요. Benefit은요. 동사 명사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사일 땐 특히나 원래 자동사 타 동사가 다 되는데요. 주로 자동사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전체사 From이랑 결합하는 패턴이 제일 흔해요. 물론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Benefit By도 있습니다. Benefit By도 있는데요. 시험에는 From이랑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문장의 주어인 New Employees 그 다음에 Benefit 여기서는 자동사 쓰인 거죠. Benefit 자 무엇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Orientation 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해석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이 올 수 없죠. 연결은 전체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Specialized In 기억나시죠? 자동사마다 결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같이 덩어리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열다섯 번째 Damaged Goods 라고 나오죠. 어 이번엔 ED네요. 아까는 우리 ING 형태였죠. Challenging 근데 영어의 형용사는요. 형태상 이렇게 아까 봤던 ING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ED 형태 즉 과거 분사 형태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영어의 모든 ED 형태가 사전에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Damaged라는 녀석은요. 사전에 독립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Damaged Goods 하자품 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가게는 주어져 단순히 깐 현재 오프스에서 S를 딱 붙였고요. 디스카운트란 녀석은요. 명사인데 이게 목적어죠. 근데 이 녀석은요. 또 전체 다 온하고 짝꿍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우리 영어 명사마다 결합한 전체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는요. 온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제공합니다. 자 어떤 제품에 대해 하자품에 대해서 자 요새 우리가 과일 가게 같은데 가보면요. 굉장히 이제 보기 좋은 과일 말고 약간씩 좀 상처가 있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구매할 때요. 어때요? 이 겉에가 굉장히 깔끔하고 아무 상처도 없는 거 구매할 때보다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죠. 왜? 아무래도 하자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겉모습 어쩜 것들은 비싸지만 이렇게 하자품들은 조금 가격이 싸죠. 근데 우리가 겉에 그렇게 조금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맛이 없는 사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맛이 있는 과일일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겉모습만 뭐 내가 괜찮다 싶으면요. 우리가 좀 저렴하게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전략적인 어떤 소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미지드 구조 역시 콜로케이션으로 같이 짜게 되는 표현이니까 한꺼번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6번째 디스크로즈 인포메이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토익에 나온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죠. 그래서 단복 스포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다. 서로 짝이 되는 콜로케이션. 자 주어 CEO가요. 공개했습니다. C가 과거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뭐에 대한 정보인가 봤더니요. 바로 합병이라고 나오죠. 합병.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인포메이션은 또 이렇게 어바웃과 되게 친해요. 아까 우리 디스카운트라는 명사는 온하고 짝꿍이었죠. 인포메이션은 또 이렇게 어바웃과 친해서 그렇게 패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예문 드리는 거요. 이거 아무 예문이나 제가 써놓는 거 아니에요. 예문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디스카운트 인포메이션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포인트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영어 표현을 좋은 걸 많이 보면 볼수록 아까 얘기했죠. 인풋이 오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 결과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강의 듣고 나서 조금 더 욕심 있는 분들은 사전에서 우리 학생들 직접 찾아서 더 많은 예문을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다만 사전을 우리가 검색해서 봤을 때는요.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잃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있죠. 그냥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휘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해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자주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염들 머릿속에 남게 돼 있어요. 다만 보실 때는 이해 중심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갈게요. 열일곱 번째 Adverse Effect 역시 콜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 그 새로운 정책은 주어죠. 그 다음에 헤드 헤드 동산하고요. 목적어 Adverse Effect Adverse 한 형용사가 되는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식 구조죠.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직원에게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개념이죠. 이때 중요한 거 보세요. 이펙트는 또 이렇게 온하고 또 짝꿍이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받으시면 좋다는 거죠. 욕심이 조금 있으시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dverse Effect 왠지 우리가 Negative Effect 라는 말 되게 많이 써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요. 시험에는요. 이 녀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꼭 기억해 주세요. 18번째 Outstanding Issues 라고 나오는데요. 얘도 아인의 형태지만요. 아까 Challenging처럼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Outstanding 하면요. 어때요. 학교에서 뛰어난 Excellent의 개념으로 배우죠. 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조금 달라요. 토익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브라이언은요.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사명식 구조죠. 브라이언 주어 헤드 사명식 동사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는 Issue가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거죠. 여기는 이 All not 어부라는 표현도 어때요. 중요한 표현이죠. All not 어부라는요. 이렇게 복수 가산명사 올 수도 있고요. 불가산명사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브라이언은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요. 아 선생님 그럼 이것이 Outstanding이 뛰어난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이라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콜로케이션 덩어리 표현으로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게요. 19번째 Consistrably Higher 부사 형용사인데요. 선생님 얘는 ER 붙었으니까 비교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Consistrably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죠? Much 라고 나와요. 그런데 Much 라는 부사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또 Up이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Much를 대신 써도 되나요? 네 뭐 대신 쓸 수 있습니다. Consistrably 뜻이 Much 이니까. 자 근데 사실 보세요. 여기 비교급 형용사가 있잖아요. 비룡사도에 형용사 보호 있어서 완벽한데 굳이 이걸 왜 썼을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래서 그 새로운 차 신차의 성능이 어떻다?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냥 더 높은 게 아니라 상당이요. 그래서 저는요 파트7 질문에서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포함된 이런 문장을 보잖아요. 유심히 미리 살펴놔요. 대부분 제가 표시를 미리 해두죠. 글쓰니가 왜 강조할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서 중요하니까. 결국 ETS가 파트5에서 이런 표현을 내는 이유는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7에 적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우리 학생들. 자 이번에 스무 번째 Revert2 좀 생소하시죠? 전치사2하고 짝꿍이에요. 자 요거보다 우리 좀 익숙한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Return2가 있죠. Return2. 팀은 팀은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영어의 투는요. 전치사2도 있고요. 이렇게 투부정사의 투도 있습니다.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대표적인 타동사죠. 팀은 뭐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투는 투부정사의 투가 있고 전치사2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다는 거. Revert2보다 조금 더 익숙한 게 뭐가 있다?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바로 Return2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21번째 Prospective Client 역시 Collocation 이죠. 자 이렇게 단어를 개별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요.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아요. 네 그래서 잠재고객들 크리스는요 애썼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Decide 2부정사 보셨죠? 똑같이 Stripe 2부정사 이 Stripe라는 동사도요 2부정사의 목적으로 갖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무진장 애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Try 2부정사 하면요 그냥 애쓴다 정도 느낌이라면 스트라이브 2부정사 엄청나게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재고객들을 갖다가 끌어모으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중요한 기출 표현 Stripe 2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스물 두 번째 Reside in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가 있죠? 우리 Live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자동사예요. 전체 다 뭐랑 인하우 결합을 하죠? 자 모니카는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Reside in 이렇게 근데 우리가 거주자 할 때 Resident라는 명사 기억나시죠? Resident 뭔가 연관이 딱 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eside in 인하우 결합하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스물 세 번째 Non-for 이때 영어 이것도 과거 분사지만요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어요. 독립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형용사마다 또 이렇게 결합한 전체가 제각이 달라요. 그래서 For-I-A로 알려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주어인 그 식당은요 비동사도의 이 Non이 뭐예요? 이게 바로 형용사 보예요. 형태는 과거 분사지만 독립된 형용사입니다. For-I-A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식당의 고급 포도주 그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은요 사람들한테 뭘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고급 포도주요. 야 그 식당 가면 고급 포도주가 진짜 많아. 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 분사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앞에다 보통 이제 Well 같은 거 좀 붙여요. Well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마 Well on for 라는 표현이 더 친숙할 수 있어요. 그냥 Non for 보다. 자 그리고 이 뜻이 똑같은 녀석들은요 똑같은 전체사하고 개념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로 유명하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 뭐 있어요? 바로 Famous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녀석도 뭐랑 개념해요? 역시 전체사 for랑 개념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전체사도 각자 자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어울리는 애들하고 짝고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전체사 for를 쓰는 거죠. 영어 전체사 중에 이유를 언급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for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아무 이유 없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non for라는 표현 또 살펴봤습니다. 스물네 번째 자 이번에 뭐예요? 형용사 aware 다음에 전체사 of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어 형용사마다 결합하는 전체사가 또 제각기 다르다. 자 퍼스넬로 시작하는데요. 전 직원들 선생님 어? 이거 자체가 왠지 복수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 퍼스넬은요. 사람을 뜯다 때는 전체 직원들 그 자체가 복수예요. 근데 선생님 영어의 복수 명사는 뒤에 보통 s가 붙지 않나요? 네. 근데 얘는 그거 없이도 복수예요. 그래서 이 티스가 좋아합니다. 수요일치 문제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는 뭐가 나오죠? 복수가 나오죠? 왜? 주어가 복수니까. 그래서 s가 없어도 이 녀석은 복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퍼스넬 전 직원들은 have to 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have to 하면 뭐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have to라는 표현은요. 만약에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그 문장을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have to be aware of address code 복장 규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몰라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have to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죠? 우리 have to 하고 must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파트 7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밑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스물다섯 번째 strongly agree 사실 어그리는요. 우리가 자동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 자동사만 되는 건 아니고요.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험에 어그리가 타동사일 때는요. 어그리 that 절과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그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이 곧바로 뒤따르는 경우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부사하고 동사하고 서로 짜게 되는 표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팀은 강력하게 동의한다. 자 뭐에 동의하는 거죠? with 이하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더 엄격한 규정들 혹은 규제들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어그리가 자동사일 때 이렇게 전체 with하고 짝꿍이에요. 그 뒤에는 사실상 somebody something 사람 명사 사물명사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부사 동사 패턴이요. 근데 어그리 with라는 표현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땐 자동사죠. 어그리가 타동사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어그리 대절 제 발음은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에서 어그리라는 단어를 한 번쯤 더 검색해서 추가로 더 예문을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발음인 거죠. 조금만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스물여섯 번째 increasingly popular 선생님 얘는 i인데 ly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티스가 좋아해요. 이렇게 또 역시 콜로케이션이고요. 중요한 건 이 비컴 동사 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왜냐면요. 이 비컴 동사가 어떤 상태로 되어 가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increasingly의 뜻이 뭐냐면요. more and more all the time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컴 동사 하고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원어민이 그렇게 잘 쓰거든요. 자, 그거 외에도요. 어떤 동사하고 잘 어울리냐면요. grow라는 동사 그 다음에 get 동사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비컴 동사 get 동사 grow 동사의 공통점은 뭐냐. 어떤 상태로 되어간다라는 어떤 상태의 변화를 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상태로 되어간다라는 이 increasing 하고 한 문장 안에서 되게 잘 어울려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긴 것도 독특하기 때문에 이틀스가 잊을만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골탕 먹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스물일곱 번째 routine inspection 정기적인 점검 정기적인 점검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죠. safety 오피스터를 주어 나오고요. conduct 라고 나오죠. 자, 뭘 실시하는 거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실 conduct 하고 inspection 서로 짝꿍이죠.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같이 챙기시면 좋고요. routine inspections 나오죠.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일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저는 중요한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요새 제가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정기 그렇죠? 검진 합니다. 제 건강을 제가 챙기는 거죠. 정기적으로요.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파트 7에서 이 루틴이 있는 문장을 발견하면요. 그 문장을 좀 유심히 살피는 편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27번째 루틴 인스펙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28번째 Safety Protocols 나오죠. 안전규약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죠.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Researchers가 주어이죠. 주어 복수 근데 Must 와, Must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Have to 하고 Must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Add here to 자, 이때 자동사 Add here은요. 또 전체 다 two하고 짝꿍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컴플라이 위드 어때요? 가능하죠? 컴플라이 위드 제가 써드릴까요? 컴플라이 위드 자동사마다 결합하는 전체가 달라요. 그래서 안전규약들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가벼운 얘기 아니죠? Must 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염라한테 보여주는 이런 예문들은요. 단순히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고 그런 차원의 예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 7에까지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거 덩어리 표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스물아홉 번째 역시 콜로케이션 퍼폼 듀티 업무를 갖다가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인턴들은요. Should 와 우리 다 했어요. 아까 have to 좀 전에 must 그 다음에 should 까지요. 이런 강력한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은요. 파트 7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미주류예요. 그래서 인턴들은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정대로 예정대로 온 스케줄 이것도 덩어리 표현이죠. 그들의 업무들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인턴드 입장에서 이 문장의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겠죠. Should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조동사 쓸 때는요. 그만큼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7에서 발견하면 그 문장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법이 동일하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언어로 우리가 언어 사용자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원칙들을 ETS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시험에 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어휘 그 다음에 예문들은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트 7 독해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이번에 다루는 마지막 30번 Significant Increase 역시 Collocation이죠. 자, 이 Significant는요. 그만큼 어떻다? Large 크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Sales 라고 나오죠. 자, 명사 Increase는요. 또 이렇게 전체가 인하고 되게 짝꿍입니다. Increase in 반대말도 가능해요. Decrease in 매출에 있어서 큰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자, 이 문장은 약간 독특한데요. 이 대어는 보사입니다. 주어 아니죠? 보통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구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Is를 쓰냐 Are 쓰냐는요. 주위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Significant Increase가 사실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수 Has가 쓰인 거죠. 선생님이 좀 전에 There is There are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 스위치는 단수 왜냐하면 여기 어가 있죠. Significant Increase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에 있어서 큰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또 짝꿍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명사 인클스가 인클스가 전지사 인하구 짝꿍이라는 거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알뜰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30개 기출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학생들 반드시 행복해지셔야 하니까 여기 머스트있네요. 가벼운 얘기 아니죠? 우리 학생들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